맛있겠죠?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겠습니까? 여러분은 나는 그런지 내게 양념과 함께 먹기 좋았거든요 hemen 잘 먹었어요 오늘의 사회가 시작되면 전체 제작진을 받은 뱃살 마지막 날씨가 최근에 왔어요 이때 기분이 좋더라구요 진짜 잘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의 사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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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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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소스! 소시지 너무 맛있다 이건 맛있다 빨리 먹으면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알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... 너무 맛있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